오늘은 알비레오 드래곤 블러드 앰플과 화이트 리페어 스네일 골드 앰플을 소개해드릴게요. 알비레오는 피부가 좋아하는 성분만 엄선하였는데요. 독특한 컬러감과 보기만 해도 고급 앰플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알비레오 드래곤 블러드 앰플은 가벼우면서도 풍부한 보습감과 피부에 굉장히 빠르게 스며들고요. 피부를 보호하고 강화시켜주는 페이셜 앰플이에요. 드래곤 블러드 수지 추출물이 피부 재생 효과, 트러블 진정, 홍조 완화에 도움을 주면서 피부 건조에 의한 레이징 현상을 복합적으로 케어해주면서 탄력있고 화사한 피부톤으로 만들어주는데요. 그 다음 알비레오 화이트 리페어 스네일 골드 앰플은 달팽이 점액 여과물과 노화를 방지하는 순금이 함유되어서 피부를 보호하고 맑게 해주는 순금 페이셜 앰플이에요. 실제로 보면 훨씬 반짝반짝거리고 순금빛이 돌면서 피부에 빛이 나는데요. 고가의 관리를 받는 느낌이라 너무 좋아요. 공통적으로 두 앰플 다 입에 주름 개선 기능성 앰플이고요. 과하지 않은 향기로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한 페이셜 앰플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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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